본인이 명품 가지고 있나요? 네 혹시 어떤 명품 가지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? 뭐 에르메스, 샤넬, 셀린느, 구찌, 루이비통, 펜디, 프라다 같은 것들 실례한다면 가지고 있는 명품 중에 제일 비싼 물건이 뭐예요? 그 롤렉스? 혹시 가격이 좀 알 수 있을까요? 2000...얼마나? 명품 왜 사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? 첫 번째로는 자기 만족 그 자기 만족 중에 제일 가장 큰 이유는 명품을 샀을 때 오히려 더 가성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싼 걸 많이 사서 여러 개를 잘 안 드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로 만족하면서 더 자주 드니까 그게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나 자신을 좀 더 럭셔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럭셔리 굿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